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가스오부시 활용법, 두께별 사용으로 풍미 깊은 육수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가스오부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수나 찌개 요리에 사용할 및 국물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시는데 그 해답은 바로 종류 선택과 활용법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다랑어를 훈연하는 과정부터 육수의 맛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스오부시를 요리에 사용한 역사와 생산과정 가다랑어로 만드는 가스오부시는 일본 요리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현대적인 생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품질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6개월가량 훈연실과 말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는 타이어 휠 모양의 원판에 칼날을 달아 빠르게 회전시키며 깎아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케이지의 가스오를 깎으면 약 85만 900지 무게의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두께는 0.03에서 1까지 다양하게 조절하여 생산됩니다. 살짝 기름진 부분은 깎이면서 부서져 가루가 되기 쉬운데 이런 부산물도 모아 판매됩니다. 가다랑어는 냉동된 상태나 생물을 삶고 뼈를 발라 훈연시킵니다. 제 아무리 규격대로 만들어도 크기며 무게가 모두 달라 품질 유지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삶고 뼈를 빼내는 과정에서 상처 입고 떨어져 나간 부분은 땜질 처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생크림으로 케이크의 겉모양을 잡을 때처럼 가다랑어를 크림처럼 만든 후 가스오의 폐인 부분에 바르고 훈연실에서 타지 않게 모양을 바로잡습니다. 그 중 뱃살처럼 기름진 부분은 깎이면서 부서져내리고 가루가 되기 쉬운데 이러한 부산물은 나중에 가스오 조미료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훈연향이 강에 필요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0.03에서 0.04 두께는 너무 얇게 깎는 탓에 가다랑어의 기름기가 극단적으로 적은 원료가 필요합니다. 원판의 마찰열로 인해 맛이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신 고명용으로 올려놨을 때 부드럽게 흔들리는 효과를 위해 필요한 두께의 상품입니다. 타코야키나 오코노미야키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0.05에서 0.08 두께는 살짝 기름기가 있으면서 원료의 맛이 잘 살아납니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쉽게 국물을 낼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색상이나 모양 등을 예쁘게 만드는 기술이 발전한 덕에 다양한 두께를 사용하기 쉬운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0.8에서 1 두께로 깎은 가스오 부시는 40에서 50분 동안 끓여서 국물을 내기에 적합합니다. 고급 제품의 카레 부시를 구입할 때는 제조 판매자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오를 구입할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을 뜯었을 때 냄새와 맛을 확인하여 신선도를 체크하세요. 또한 가스오를 보관할 때는 습기를 피하고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오맛 성분 글루탐산 함량 30에서 40mg 이노신산 함량 470에서 700mg 멸치 맛 성분 글루탐산 함량 4050 이노신산 함량 35만 800 멸치는 잡은 후 즉시 삶아내는 것이 신선도나 맛을 위해서 가장 좋습니다. 잔치국수나 김치찌개 등의 한식 국물 요리에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리와 배는 쓴맛과 잔미가 나옴으로 일반적으로는 제거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스오부시와 멸치의 맛 성분인 이노신산은 생선이 죽은 직후에는 농도가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소의 작용으로 이 성분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생선이 상하거나 오래 보관될수록 이노신산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삶은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열이 가해져 분해 효소의 작용이 멈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삶은 상태의 생선은 이노신산이 분해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삶은 생선이 요리에 사용될 때 가장 풍부한 맛을 내게 됩니다. 급속냉동된 생선도 리보뉴클레아제, 프로테아제 등의 분해 효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이노신산과 같은 맛 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냉동상태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스오부시는 일본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고품질의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요리의 깊은 맛과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요리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려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